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속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혜장입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송편도 많이 드신 것 같고 전 위주로 많이 먹었을 거에요 전 이 전이 약간 기름기가 좀 많아 가지고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상당히 조금 높더라구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 지금 보니까 고칼로리라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일 땐 취약인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추석 때 한번 먹어야죠 언제 먹겠어요 실컷 맛있게 드시길 바라요 지금 미국의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스닥이 2.1% 오른 것을 비롯해 가지고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다부전수도 1.7% 정도 올랐네요 S&P도 1.53% 정도 올랐고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계속해서 지금 매파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곤 있어요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올해는 추석 연휴라서 추석 연휴라서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우리 한번 증시부터 상승 이후부터 한번 살짝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상승 이후 왜 갑자기 상승을 했는지 이날 시장을 보니까 그 13일이죠 그 13일에 나올 8월 소비자물가 지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 기대가 급격히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 크레셋 캐피탈이라는 CIO가 미국의 경제방송에 CNBC에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가봐요 나는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 6월이 피크였다 6월이 피크였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더라구요 그 8월 CPI는 확실히 7월보다는 좋아질 전망 같은데 블룸버그가 안전 집계한 자료를 보면 그 8월 CPI는 전년 대비 8%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월에는 8.5%였어요 7월에는 8.5% 했는데 전망 최고치는 8.3% 최저치는 7.9% 정도입니다 그래서 TD증권이 8% 웨일스파고가 7.9% 모건 스탠리가 7.9% BNP 파리바가 8% 정도 되는가봐요 에너지하고 농산물을 뺀 근원 CPI는 전년 대비 했을 때 6.1%로 7월 5.9%는 5.9%로 약간 다소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는 6.3% 최저는 5.8%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월비로 보니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가 예상되는데 7월에 0%를 기록한 뒤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0%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번엔 감소가 예측된다 그렇게 보고 웰스파고가 마이너스 0.2 크레데스 이스가 마이너스 0.0이고 도이치뱅크 마이너스 0.0 모건 스탠리 마이너스 0.2 이렇게 보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근원 CPI는 한 0.3%로 7월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고 이렇다 보니까 CPI를 매개해서 군불대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월가의 그 사정에 정통한 금융권의 관계자도 최근에 유가가 떨어지는 그 반면에 경제 지표는 좋았고 8월 CPI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연말까지 나쁜 소식이 더 나올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미니 골드락스죠 미니 골드락스 미니 골드락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에 어제부터 오른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CPI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아요 에버코 ISI의 줄리안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보다 놀랄 정도로 높지만 않다면 시장은 이를 무시할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더 낮은 쪽으로 놀라게 된다면 주식은 매우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전달도 하더라고요 떨어지는 그 CPI랑 함께 인플레이션 기대도 급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앞으로 한 1년 뒤에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1년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한 2%대 이렇게 이하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연준은 이야기의 절반만 읽음으로써 경기를 과도하게 긴축할 위험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CME 패드워치에 따르니까 9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 91% 정도 지금 달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모두 0.75%포인트를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 12월 기준금리 예측치가 3.75에서 4.0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4%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금리 인상은 이제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파월 의장이나 연준이 더 센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이제는 뭐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할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월가의 기대와는 다르게 또 어렵게 보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특히 투자자들의 연준의 의지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적지 않은데 그러니까 전 연준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클라리다 이 사람이 연준을 믿어야 한다면서 내가 받은 메세지는 매우 명확하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고 강조를 해요 그는 기준금리가 최소 한 4%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는데 CNBC에서는 클라리다는 그의 옛 동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순히 그 말만 내뱉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더 많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8월에 CPI 헤드라인 수치가 좋더라도 그 리스크 유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월급의 관계자도 그 단기 리스크로는 9월에 경제 전망이 크게 악화되거나 그 점도표가 예상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8월 CPI가 예상보다 높거나 달러 강세가 다시 출현하거나 국제 유가가 오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또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노무라의 미국 선임 이코노미스트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월 대비 그런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렌트비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높은 리플레는 지속될 것 같고 8월 CPI는 연준의 그 기분을 크게 나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반기고 있는 시장과 달리 연준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며칠의 상승세를 볼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배워마켓을 가리키는 거시경제랑 그런 통화정책 배경을 무시하고 있어요 계절성과 그 피기가 얼마나 역사적인 추세상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급격한 그런 가격 조정을 정말 빨리 볼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S&P500이 한 3,000에서 3,4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때가 바닥일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버락 오마바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하버드대 교수가 있어요 제이슨 버먼이라고 그 교수가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려면은 2년간 실업률이 한 6.5%에 달랄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브루킹 스페이퍼 논문을 언급하는데 이 예측에서는 엄청난 불황실성이 있지만은 노동시장이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거나 공급 충격이 지속을 하면은 상황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짓고 연준이 9월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과 함께 인플레가 통제가 안되면은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올라갈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죠 인플레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그 중앙값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연준의 그 매파적인 기도도 이어지고 있고 하여튼 크리스토퍼 윌러의 연준 이사도 그 다음 회의에서는 정책금려가 수요를 억누를 수 있는 수준 도달할 수 있도록 큰 폭의 인상을 지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연준은 23년에도 통화 긴축을 계속 할 것이라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지만은 2% 목표치에 의미 있고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조건을 달았는데 전월 대비 물가 상승이 0.2%가 5,6개월 지속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타깃인 2%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박아서 얘기를 해요 통화 정책 전환을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드러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연준의 싸움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윌러 이사는 특히 실업률이 5% 이상으로 오르기 전까지는 연준이 고용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고민을 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뒤집어 보면 뭐냐 실업률이 5%가 넘을 때까지 긴축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업률이 3.7%임을 고려하면 꽤 오래 갈 수 있는 건데 다만 윌러 이사는 인플레가 더 오르면 기준금리가 4% 위로 오를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면 4%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다고 하고 있고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증가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광범위하게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시사를 해요 일단 월가의 또 다른 관계도 그래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다 반영됐고 달러 강수도 좀 꺾여서 이대로라면 당분간 증시가 좋을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해볼 만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이날 달러 인덱스가 108대까지 내려왔는데요 CNBC에서도 6월에 저점을 다시 시험하려면 거시지표상에 큰 충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 반면에 CNBC의 프라이비드웨어스의 CIO가 이번 주에 시장의 회복은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직 바닥에 도달했다고는 보지 않고 다음 강세정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8월 CPI가 인플레이션이 다소 약화됐음을 보여주더라도 연준이 강경 메시지를 바꿀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최근의 상승은 잭슨홀 연설 이후 과매도 됐던 것이 한 원인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당히 상승했으며 단기적으로는 더 오를 부분이 많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8월 CPI는 헤드라인 수치는 내려오겠지만 그는 CPI하고 전월 대비 수치를 비롯해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월가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CPI 세부 내역하고 연준의 움직임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날 시장에서 나온 미니 골디락스 얘기는 증시가 이날까지 꽤 올라와서 연준의 부담스럽다는 점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여튼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로워 내가 볼 때도 지금 뭐 다들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이 바닥이고 저점 찍었다 아니다 아직 더 떠질 수 있다 그렇게 좀 현재 양분화 돼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상당히 저도 궁금합니다 참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상당히 힘듭니다 댓글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글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도 5학년 후반이라네 5학년 후반 저번에 물어보더라고 3학년이 뭐고 4학년이 뭐예요 보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아직까지 그 뭐냐 3학년이 뭡니까 30대라는 의미야겠죠 4학년 40대고 5학년은 뭐 50대라는 거겠죠 5학년 후반인데 삼전 보통주 우선주 포함해서 8,450주 모았답니다 8,450주 많이 모았네요 조만간 1만주 채우겠습니다 손실은 1억 8천 정도인데 은행 배당 수익률로 계산하니 한 1.7% 나와요 꾸주삼으로 조금씩 매일 모았습니다 친구는 그 돈으로 왜 3점만 매수하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원래 친구들은 항상 그래요 항상 비아냥거리고 친구들 중에 칭찬하고 열심히 해라 격려해라 그런 친구 하나도 없어 진짜 없어요 살고 보면은 왜 비아냥거리고 하여튼 보이면 그래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그런 멘트를 날리는 친구들이 다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두식투자를 해서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꾸주삼호 할래요 일부 현금으로 월 2채 카드캐피탈 은행채 투자해서 4% 중반이익을 이번달부터 내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요즘 보니까 저것도 많이 하시더라고 아까 보니까 채권에도 많이 하는데 채권 요즘 채권 투자하니깐 원로 주는 데가 있어 원로 현대캐피탈인가 그쪽은 그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좋으신 분들은 채권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 이분처럼 또 꾸준하게 모으시는 분들은 모으세요 모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에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고점에 물려가지고 물타다 보니까 결론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지만은 이 마이너스가 영원히 마이너스 되겠으니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기도 되기 마련이죠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끝